해외 연구진이 젖소의 우유 맛을 더 좋게 만드는 장래 미생물을 규명했습니다.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 영국 아버딘데 공동연구진은 젖소 1,000마리의 장래 미생물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9개의 핵심 미생물이 젖소의 우유 맛을 결정하는 유전자보다 더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젖소의 장래 미생물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연구는 몇 종류의 미생물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유 맛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.